두번째 매치 첫번째 게임 장우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빠른 공격을 가져가 봤습니다 장한재 미칠게 없거든요 다시 한번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이번에는 코트한 스코어는 원홀 네트맛도 벗어나면서 장한재 입장에서는 스코어는 2대1 이번에는 탑스피이 조금의 실로 인해서 투골이 됩니다 탑스피 대각선 장우진의 센스있는 다시 한번 서비스를 준비하는 장우진 탑스피 대각선 이번에도 비슷한 코스로 득점을 만들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넷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탑스피 장우진의 마무리 이렇게 레시브를 해주거든요 정말 좋은 작전이에요 백핸드를 잘 받아내봤습니다만 장우진의 이번에도 공격을 먼저 통해서 템포를 가져가 보려 했던 장한재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장우진이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 포인트 장우진 탑스피을 잘 막아내면서 장한재 그렇죠 빠른 서브로 승부를 받던 장한재가 네 저랑 스코어는 10대5 강한 탑스피이 길게 벗어나면서 첫번째 게임은 장우진 두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백합석 탑스피을 공격해봤던 장우진 장한재의 서비스 바로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장우진 강한 탑스피이 길게 벗어낸 수 없는 그런 경기거든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요 강한 탑스피이 길게 벗어낸 수 없는 그런 경기거든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요 서비스 과정에서 렛이 나오는데 당황하지 않고 잘 넣었습니다 네 탑스피 대결 이번에도 장한재의 공격이 네트에 걸리고 스코어는 5대4 이번에는 장우진 선수의 탑스피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장한재 선수가 득점을 올립니다 맘에 안드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짧은 네트 플레이 이후에 백핸드를 가져가봤던 장한재 6올 다시 한번 범실 자 지금 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네요 아 저런거 아니죠 본인의 무좀의 리드를 잡아 나가고 있는 장우진 이번에도 장한재의 범실 매치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한재 선수 다시 한번 범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